악기라는 거는 소리가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거의 한 시간 정도를 몇 가게 이렇게 둘러봤는데 무시당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음악이랑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만들고 싶은 게 상인분들의 희망이거든요. 난생처음 색소폰 풀어보기 이런 체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이 자리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고요. 서울 관광의 대표 랜드마크로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